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반응이 좋았던 하루 10분 스쿼트에 이어서 하루 10분 런지 타임인데요. 일단은 런지의 자세한 동작에 대해서는 런지의 정석편을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한 다음 바로 10분 런지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도 90도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요. 딱 내 발 길이만큼 한 번만 앞쪽으로 가주세요. 그 상태에서 골반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삐뚤어있을 거예요. 근데 이쪽 양손을 이용해서 이 골반의 길이를 맞출 건데 엉덩이를 아래로 내리고 이쪽 골반을 앞으로 살짝 밀어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버티시면 돼요. 자 숨을 크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양 골반을 앞쪽으로 조금만 전진해주시고 오른손을 위로 쭉 들 거예요. 10초 유지하면 돼요. 3 4 5 6 7 8 9 10 천천히 내리고 바로 바닥을 짚어서 왼쪽 엉덩이가 바닥에 더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소리 없이 오른쪽 다리를 펼 거예요. 이게 런지의 무브먼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다섯 번 할게요. 셋 넷 다섯 반대쪽 가볼게요. 90도에서 한 발만 전진. 자 엉덩이를 아래로 살짝 감싸게 엉덩이를 엉덩이로 손을 눌러주시고요. 반대쪽 손으로 골반을 잡고 앞쪽으로 조금만 전진. 손을 들고 10초 버틸게요. 계속해서 엉덩이로 손을 눌러주셔야 돼요. 자 천천히 바닥을 짚어서 이쪽 엉덩이가 바닥에 더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천천히 뗄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자 바로 런지 시작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골반이 약간 시원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준비 시작 먼저 저는 한쪽당 베이징 런지를 20개 정도 하려고 해요. 일어나면서 내 몸통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호흡을 뱉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중 분산은 두 다리가 같지만 조금 더 앞쪽 다리에 체중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늘리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허리가 이렇게 꺾이거나 상체가 구부정해지지 않게 계속해서 몸통을 예쁘게 세운 상태로 유지해주세요. 아마 스쿼터 할 때처럼 저는 시간을 모를 거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20개 정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책임은 더 해볼게요. 하루 10분 런지이기 때문에 10분만 투자해서 런지가 보행할 때 되게 중요한 동작이니까 런지가 몸에 익숙해지면 보행 습관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게 바뀔 수도 있고요.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내쉬고 말 아껴야지 말 많이 하면 절대 힘들어요. 내려갔다가 호흡 엉덩이가 같이 내려가고 같이 일어나야 돼요. 안고 제가 카운팅을 화면으로 해드리겠지만 저랑 같은 속도와 같은 느낌으로 간다고 계속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발로 매트를 밀어내지 마시고 오히려 일어나는 순간에 저는 이렇게 살짝 뒷발에 힘을 빼면서 한쪽 다리에서 체중을 지지하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안고 안고 세 개 더 해볼게요. 둘 셋 다시 다리를 체인지 할 거예요. 벌써 힘들다. 2분은 넘었나요? 하나 조금 더 이제 앞쪽 엉덩이를 바닥으로 앉게 하는 데 집중할 거예요. 앞쪽 엉덩이가 내 몸통의 체중을 조금 더 지지해 줬다가 하체 에너지로 한 번에 내 몸을 위로 끌어 올려주는 거예요. 안고 두 다리의 복복도 너무 넓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20개까지 정말 도저히 못 하겠는 분들은 10개마다 좌우 다리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앉았다가 일어나는 순간에 양 엉덩이를 뒤에서 약간 합쳐주는 느낌을 사용해 보시면 엉덩이의 근육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런지는 그 어떤 운동보다도 힙에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아 힘들어. 꾸준히 하시면 진짜 엉덩이 근육을 쓰는 힘이 정말 많이 좋아질 거예요. 반대쪽 갈게요. 대수만 세 봐야 되겠다. 자, 하나, 둘, 조금 더 앞쪽의 체중을 실을 거고 무릎이나 발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엉덩이가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일어난다는 느낌에 집중을 해주세요. 여섯, 일곱, 스무 개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횟수예요. 저도 힘들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당연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덟 개라고? 아, 뒤번. 아, 너무 힘들어. 몇 개 했는지 또 까먹었고요. 너무 힘들고 아프다, 엉덩이가. 일어나는 순간에 뒷발로 미는 게 아니라 앞발로 밀어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키는 위로 커져요. 아래로 내려갈 때도 키가 계속 커지는 느낌을 유지하면 이 몸통 근육, 코어 근육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아, 힘들어. 자, 이번에 백 런지로 조금 더 쉽게 가볼게요. 이 엉덩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한쪽 다리를 뒤로 가게 했다가 돌아오세요. 둘. 자, 계속 엉덩이는 옆으로 밀리지 않고 내 골반 너비 안에 엉덩이가 갇혀 있고 앞, 뒤로만 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무게 중심은 앞쪽에 있기 때문에 다리는 뒤로 보내지지만 이렇게 가지 않고 앞쪽에 머물러 있어주셔야 돼요. 보내고 그리고 배를 내밀지 않고 가져오는 순간에 숨 찾듯이 이렇게 배를 집어넣어 주시면 몸통의 에너지랑 코어 근육과 그게 연결되는 하체까지 힘을 동시에 쓸 수 있는 힘이, 협응력이 생겨요. 돌아오고 뒤로 잡고 가게 되거나 이 발 위치가 너무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세를 체크해주면서 내가 너무 뒤로 갔다가 못 돌아오네. 그러면 조금 더 뒤로 갔다가 더 많이 당겨서 오셔야 돼요. 보내고 보내고 중심 잡는 게 또 너무 힘들 분들은 내쉬면서 뒤로 가셔도 돼요. 마시고 마시고 두 가지 호흡 패턴에서 잘못됐다는 없어요. 그냥 내가 집중하고 싶은 동작에 호흡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언제 10분인데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났어요? 안 끝났대요. 파이팅! 자 지금부터는 골반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골반을 조이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는 한 발로 스쿼트 자세를 취했다가 엉덩이 힘으로 일어난다. 여기 한번 주문을 걸어서 양쪽 좌우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약간 스쿼트 하는 데 자극점도 좀 느껴지고 그러면서 중심도 잡혀지네 하는 게 런지에서 필요한 근육들이에요. 실제로 런지는 두 다리를 스플릿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심 근육이 약하거나 또는 코어 근육 또는 중둔근이나 골반 안정성 근육이 약하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에 벽이나 의자가 있으면 그걸 계속해서 잡고 진행을 해도 되고요. 하지만 뭔가를 잡고 있을 때 걔네들을 막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균형성만 좀 더 도와준다라는 데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는 여러분 맨범 운동인데 무산수 운동하는 느낌이 나요. 네 실무 됐답니다. 아휴 언제씩 본 채 그죠? 3분 화이팅! 자 이제 백 런지가 좀 더 익숙해지신 분들은 하퇴를 전체적으로 쓰는데 힘이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포지션을 엉덩이 한번 잡아주고 일어났다가 엉덩이로 한번 밀어내주고 일어났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근육을 쓰는 데 더 가이드를 손이 도와주기 때문에 근육을 쓰는 데 느낌을 더 금방 찾게 될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런지가 이해가 안 가고 너무 흔들리기만 해요. 하시는 분들은 런지의 정석을 참고하셔서 충분히 런지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챌린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뒤로 가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뒤꿈치로 브레이크 밟는 느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브레이크로 밟고 돌아오고 다시 브레이크 밟고 완전히 돌아오셔야 돼요. 밟아주고 돌아오고 뒤꿈치가 딱 발 11자로 유지했다가 돌아오고 마찬가지로 허리가 꺾이지 않고요. 배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앞발로 전진한 뒤꿈치가 바닥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보내고 무릎이 여기까지 가지 않고요. 딱 발끝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엉덩이가 내려갔다가 돌아오시면 더 안전해요. 돌아오고 보냈다가 너무 막 안간힘을 쓰면서 하는 것보다 엉덩이 전체를 늘리고 다시 수축하면서 돌아오고 엉덩이 늘렸다가 한 번에 제 위치로 돌아오고 이렇게 조금 더 중심 근육을 쓰려고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끝나? 1분 남았나? 힘들어! 자 여러분 1분 화이팅! 마시고 호흡 내쉴게요. 숨을 차니까 내쉬게 되네요. 후 돌아오고 후 돌아오고 앞발로 전진하는 애뿐만 아니라 뒤쪽 애들도 같이 앞쪽으로 가주셔야 돼요. 같이 전진 뒤꿈치로 밀어내고 같이 전진 뒤꿈치로 밀어내고 다시 이렇게 백워드 런지나 포워드 런지는 이동성을 주기 때문에 정말 기초 체력을 키우는 데나 골반 안정성, 코어 근육 쓰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후 거의 끝난 것 같은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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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4-4-8-2 4-4-8-7-3 5-4-6-1 5-4-8-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